아 아따 어제 비와서 좋네요 여기 산속이라서 오 뜨겁더만 아 아따 여긴 아직 봄이네 봄 아 아따 좋다 아 추버스 지금 속도전하고 있습니다 속도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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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차도 날아가겠다 아 아 아 뒷바람이 좋은게 저거 아 아 뒷바람 맞바람 위에바람 와 바람 많이 불면 정신없어 굿샷 아 무치다 아 아 아 아 일단 뭐 드라이브 티샷만 되면 이제 그거 그것만 산다니까 3년째 내 차도 못 친 사람 있습니다 굿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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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님은 안살았나? 두 분은 저리로 갔는데 그냥 위에 놓고 버터 하지 그냥 버터 주면 돼 괜히 어프로치 한 번 하는 것보다 이게 나지 약간 오르망이야 약간 오르망이야 잘했대 우와 잘했대 저거 뭐고 안 했잖아 뭐 뭐 했어요 아이고 자 9번으로 왔습니다 9번으로 아 아따 여긴 춥네 아 아 아 아 아 근데 굴러서 다 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하나 맞았다 아 이제 하나 맞았다 아니 정타로 맞는 소리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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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저는 공 안 옮겨요. 옮겨 놓고 잘 못 치면 성질이 더 나요. 그래서 어려운 데서 치고 못 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. 아니 근데 처음에는 초보사 때는 옮겨줘요. 옮겨줬을 때 잘 쳐야 돼. 공이 안 뜬다. 공이 안 뜬다고. 약간이라도 떼야 되는데. 그렇죠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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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짧았어. 아. 조금 더 쳤어야 된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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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니 거기 아니다 굿샷 아까 이래 좀 치지 아이고 좀 늦춰야 되는데 아이소